오늘의 일상을 오늘의 일상처럼 살아가는 것 저기요 이수연 창원 할 말이 있는데요 네 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우리가 했던 얘기요 네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해서 그 뭐냐 어제부터 막 일일이고 막 그런 건 아닌 거죠 그쵸 일일이요 어제 저한테 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게 그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닌가요? 아 그게 아니라 미안해요 거기까진 생각을 안 해봐서 근데 왜 네 라고 하셨어요? 한여름 씨가 물어봤으니까 아 그야 당연히 아니라고 할 줄 알았죠 어찌서요? 그때 분명히 나한테 그랬잖아요 피해의식도 알던 거고 자의식도 부족하고 자기 연민과 세상에 대한 투정 부치 아무 혁명과 실수가 없는 거고 고력만 한다고 나 부실테봐요 그건 이미 내가 싫어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당황스러울 뿐이고요 어느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까? 이수연 씨가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잘한 이수연 씨에 비하면 나는 저를 좋아한다는 그는 그게 왜요? 왜 하필 나냐고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평범하잖아요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잘한 이수연 씨에 비하면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혹시 너무 쉽게 보신 건 아닌가 해서요 쉽게 본 적 없어요? 그러지 않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좋아요? 나랑 같이 얼마나 됐다고? 이제 결국 3주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? 마음이 움직이는 게 3주가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3초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3초요? 이수연 씨가 3초 안에 누굴 좋아할 수 있다고요? 사람마다 서로를 기억하는 처음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 맞죠? 1년 전 그 사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그쵸? 그녀가 나를 기억하는 처음은 그때 그 사고 내가 그녀를 기억하는 처음은 거기 여우 복지병 2년 전 2년 전 2년 전 they are 3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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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옷사람들이 진짜 눈을 못다 달고